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더 보겠습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하락당의 시작인가? No unlikely. 전쟁, 인플레이션, 고금리 공포를 딛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고요. 투자를 하기에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오늘 시작은 이렇게 두려움이 강할 때 가장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증시 흐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보압 수준의 모습이 나타났고 S&P 500이 0.24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12니까 거의 보압이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았다 보니까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다들 두려움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살짝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 날 증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S&P 500 일봉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조정이 있었지만 이 조정 이후에 하락보다는 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 대세 하락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하락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대세 하락장은 지나갔고요. 베어마켓은 작년 초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10개월 가까이의 조정이 끝났고 이제부터 다시 재상승을 시작했고 이게 지금 상승장 아래에서의 어떤 조정장이다 라고 보시면 과거의 평균로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바닥을 잡고 나서 작년 10월 12일 이때가 바닥이라고 잡고 나서 그때까지 하락폭이 마이너스 25.4%였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의 반등이 22.4%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과거의 평균으로 보면은 30% 하락하고 나서 37.7% 상승 그리고 13.5% 상승입니다. 그러면 25% 빠지고 22.4%였으니 두 번째 해 지금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약 1년 동안에 얼마의 상승률이 나올까요? 평균으로 계산하면 20%도 나오는 숫자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37.13. 그럼 거의 50% 상승이니까 20%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 심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그래도 앞으로 20% 이상의 상승을 약 12개월 동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실 거니까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장대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있어요. 많이 빠졌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플러스 전환이 되고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오고 그때부터는 하락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 숫자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라고 판단을 하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3, 4분기가 마무리됐던 그 주간입니다. 그때의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 마이너스 102억 달러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총 여신은 500억 달러 이상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대출 증가율이 3.8밖에 안 되고 또 여신 증가율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숫자, 마이너스 1%는 안 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숫자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큰일 난 게 아닌가 대출이 감소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대율을 보고 있으면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충분히 지금 예대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7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 실적 발표 나왔죠. 보고 있으면 충분히 대출을 늘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지금은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대율이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다가 다시 재상승. 이게 일어나고 나서 끝나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시간이 저희가 보기에는 2026년까지는 상승주의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향후 2년, 2024, 2025년이 계속 상승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대출이 준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연체와 연결이 되고 큰 위기가 봉착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엄청난 경기 침체와 연결되겠지만 지금 숫자를 보시면 이렇게 시종카드의 연체율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90일 평균으로 보시면 정말 높아졌었죠. 지금 올라갔던 게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만 다시 재하락. 이 숫자는 지금 전체 크레딧 카드 자체의 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충분히 감당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펀디멘탈이 가장 취약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쪽의 펀디멘탈이 이 정도로 튼튼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권은 지금 JP모가 숫자를 보시면 이 이자율을 높여서 부실을 상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는 가게의 펀디멘탈이 아니면 은행권의 펀디멘탈이 오히려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소비자 센티먼트 지표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63이 나오면서 67.2% 미시간 소비자 센티먼트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벌어요.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부채를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센티먼트는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느냐. 이런 거죠.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부채가 있으니 금리가 높아졌으니 파산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는 프로세스인데 지금 현재 초과 저축 숫자를 보고 있으면 최소 4천억 달러하고 최고는 1.3조 달러의 저축이 지금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신이 줄어드는 부분도 커버를 하고 소비도 일정 부분은 유지하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숫자를 보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나왔는데 신규 고용 비농업 쪽이 나왔는데 예상치 17만 보다 훨씬 높은 34만 6천이 나왔어요.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났다. 너무너무 인플레이션 자극할 거다. 소비가 너무너무 핫할 거다. 그게 아니죠. 이렇게 고용이 계속되면서 소득이 는 걸 가지고 부채를 갚고 있기 때문에 핫해지는 거 아니죠. 엄청난 소비가 과잉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또는 지금 유가가 많이 급등을 해서 기대인플레이션 숫자가 내년도 숫자가 이렇게 훅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3%대로 있고요. 저희는 이 훅 올라간 게 다시 하향 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고점 형성이 거의 4.9% 정도 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하면서 지금 4.7%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훅 빠지는 건 아니고요. 아주 천천히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장기적으로 약 3.5에서 4%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숫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임금의 전체 상승률을 보시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빠지고 있습니다. 4.3% 수준이고요. 연간 환산으로 했었을 때 2.5%니까 이게 천천히 빠지면서 2.5%까지 간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 그래서 2.5에서 4% 수준의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할까요? 제가 볼 때는 2%에서 3% 정도의 자극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서 거의 3% 때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3.7% 3.7% 두 달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걱정스럽지만 추세적으로는 9.1부터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추세는 이렇게 가다가 올라왔지만 다시 꺾여서 내려갈 거다. 이런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 자극했던 부분이 결국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가장 전달 대비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솔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이 허스피털 서비스 이런 부분들 결국 이쪽 에너지 쪽이 비용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의 영향이죠. 이슬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이 부분이 계속해서 걱정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급 차질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가는 다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 주거비 부분인데 이 숫자가 전달 대비해서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 빠지는 모습일 거다라는 것이고요. 식품 가격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주거비를 제외한 CPI, 핵심 CPI를 봤었을 때 이미 이 숫자를 보시면 9월달 숫자가 2%로 수렴했다. 이런 수준이라면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가고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골디락스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렇게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던 게 급격하게 올라오더니 지금 다시 또 2%를 뚫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트리플탑을 만들고요. 다시 하락을 해서 1%대 수준으로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대의 실질금리에 인플레이션이 2.5%라고 잡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명목금리를 계산해보면 3.5% 정도에서 높아야 4% 정도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국채금리를 이 정도로 매칭을 시켜놓고 좀 낮게 보면 3%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3에서 4% 밴드로서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게 오히려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질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요. 채권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왜 채권을 더 많이 왕창왕창 사야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S&P 500의 Earnings Yield는 지금 4% 조금 넘는 부분이고 지금 6마트 6개월 동안의 Treasury Bill은 거의 5%가 훨씬 넘는 수준이니 이 갭이 1% 중반 정도 된다. 이게 이 갭이면 당연히 주식 팔고 채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배당주, 주식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 무조건 채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당 대신에서는 채권을 사고요. 안정적인 성장에 배당도 주는 그런 종목으로서 골라내고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희소가치가 높은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금 비중도 평균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전쟁 뉴스가 나오니까 금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렇게 금 가격이 급등했던 수준이 과거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수준 정도만큼의 상승을 보였다. 그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저희는 이건 약간의 쇼카버링 계속 이제 금 관련 ETF에 계속 자금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쇼카버링이 늘어난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위기가 오지 않으면 금 가격은 제가 볼 때는 하향 안정화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금 유입은 채권이나 현금 쪽으로 계속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많은 분들이 비관적으로 보시고 이쪽에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고 있다면 이게 돌아서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지금 불안해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심리적인 지표들이 정말 많이 안 좋아져 있다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extremely bearish까지는 아니지만 만약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사이클 아래라면 거의 지금은 매수 단계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제심리지수나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결국 우리는 이제 바닷건에 와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비관적으로 지금 가있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여기 나와 있듯이 지오이카녹 리스크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 1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너무 높게 올라온 게 아니냐 과거에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오고 나면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고 이때가 시장이 상승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롱숏 포지션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숏 포지션 빌딩 그러니까 하락 배팅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라임북 그러니까 해치펀드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8월달 9월달에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숏 빌딩이 빠르게 일어났었다. 그래서 이 하락폭을 이끌었지만 이제 만약에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게 결국 실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때는 빠르게 청산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여전히 선진국 75% 신흥국 25% 특히 나스닥 100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흥국에서는 계속해서 채권이나 주식의 자금이 빠져나간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씩 되돌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베트남 심지어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도 지금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의 상승 매력을 보면 여전히 지금 나스닥 100과 나스닥이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올라오고요. 신흥국을 보면 지금 코스피, 대만 그리고 베트남, 코스닥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이 정도로 매력이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중국을 보시면 지금 중국은 인플레이션 국가가 아니고요. 디플레이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단가를 낮춰주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GDP 성장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계속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하게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크게 어떤 위기에 봉착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숫자를 보시면 신규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M2 증가율은 많이 떨어뜨렸지만 어쨌든 10%대를 유지하는 정도 이렇게 지금 경제를 잘 어떻게 보면 운항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로 되돌아가서 지금 MMF의 자금 유입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보시면 2007년 이때 이 수준에서 이렇게 훅 올라갔던 이유는 왜 은행이 망했죠. 미국 은행 중에서 아주 미국은 금융위기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가계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지금보다도 5%포인트 6%포인트 정도 더 채권에 투자하고 현금 들고 있고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거는 지워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 수준 정도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15% 지금 10월 달에 15% 여기까지 오면 그 이후에 어땠느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왔죠.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하락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은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올 거냐. 실적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이 실적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전체 6%가 발표를 했는데 84%의 기업이 자그마치 10.1% 전망치보다 높게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66%의 기업이 예상치를 0.9% 상회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PR도 지금 18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23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쭉 빠져서 안 좋을 때가 있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다가 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체에 대비해서 10.1%나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만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개별 S&P500의 목표가로서 향후 12개월 동안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보면 19.3% 정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정도로 보고요. 저희가 전에 보여드렸듯이 뱅커브 아메리카에서 보는 숫자도 베스트합니다. 95%의 확률로서 약 12개월 동안의 21%의 상승 여력 굉장히 높은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20% 정도의 상승 많이 오르면 30%의 상승을 향후 1년 동안에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미국 위주로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려면 생산성이 좋아져야 되고요. 생산성이 좋아지려면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생산성 향상과 마진의 상승이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AI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AI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마진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 오느냐면 테크 이퀴먼트가 하드웨어죠. 우리가 AI 하드웨어 여기 많이 했죠. 통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이퀴먼트 의료기기 쪽 자동차 이 정도를 들여다보시는 게 가장 지금은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로 보면 어디가 가장 예상치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금융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에 금융주들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나서 에너지 정도 이렇게 에너지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쪽에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면 여전히 이런 모습인데요. 대형기술주 10%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40% 전기차 전기차 부품 20%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10% 그래서 80%의 포트폴리오를 성장주의 현금 흐름이 좋은 성장주에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빅테크의 상대적인 매력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종목들 리스트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전기차 부품 쪽에 매력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올려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EV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AI가 굉장히 확산이 빨리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혁신이 일어나면서 업종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최소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플러스 IT AI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에 관련된 쪽 이쪽만큼은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시는 것이 특히 대형 기술주 위주로 투자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오고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